계속해서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부터 사전 지정 운용 제도, 이른바 디폴트 옵션이 도입됩니다. 디폴트 옵션은 확정 기여형인 DC형과 개인형인 IRP형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방치할 경우, 금융회사가 사전에 맺은 계약에 따라 대신 운용해 주는 제도로 현재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시하는 실제 디폴트 옵션 상품은 10월 정부의 첫 심의를 거쳐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주로 원금 보장형 상품 위주로 운영돼 왔지만, 디폴트 옵션 도입으로 30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 다양한 투자 상품이 출시되고 수익률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